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프로입니다 네 오늘은요 바로 우리 고충하모니의 바로 우리 레오파드게코랑 크레스티드게코 이 두 종류가 오늘 미국에서 수입이 되어왔는데요 지금 많은 양을 데려오고 싶었는데 지금 많이는 못 데려왔어요 근데 오늘 이번에 온 크레스티드게코는 퀄이 굉장히 좋아요 자 오늘 보여드리러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크레스티드게코를 워낙 많이 찾아서 제가 좀 데려왔는데 짜잔 오 이 친구들 진짜 이쁘죠 자 약간 와 진짜 이쁘다 자 이런 친구도 있고 우와 색깔이 막 호랑이 같대 호랑이 자 이런 친구도 있고요 여기 보시면 이 친구도 있는데 이 친구도 발생이 굉장히 좋죠 자 이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오 이 친구도 이쁘다 우와 옆에 이거 자 오늘은 막 설명보다는 그냥 개체들 제가 구경시켜드릴게요 자 우와 우와 진짜 귀여워 건조해지면은 색깔이 잘 안나오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습하게 해주면 색깔이 훨씬 더 이뻐져요 얘네 지금 건조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여자로 따지면은 화장 안한 상태예요 화장하는 거는 이제 습해지면 화장한 겁니다 자 너무 튀어나오니까 열진 않을게요 자 살짝만 열게요 얘 살짝만 열어봅시다 우와 너무 귀엽다 자 이런 식으로 생긴 오늘 이렇게 생긴 크레들이 대다수 10마리 정도 들어왔고요 다음 주에는 뭐 등등해서 다른 개체들이 수입이 됩니다 지금 레드아이아머드 스킨크 여러분들이 많이 찾는데요 그건 9월 말쯤에 제가 20마리 넘게 20, 30마리 데려올까 생각중인데 우선은 그렇고요 자 여기 보시면 레오파드 개코 있죠 레오파드 개코가 굉장히 다양하게 들어왔습니다 솔라 이클립스 레이다 스노우 스노우 이클립스 스노우 이클립스 맥스노우 WY 스노우 트램퍼 그 다음에 엠버라는 개체가 제가 이번에 처음 한 개체인데요 엠버라는 개체가 있는데요 이 친구 굉장히 이뻐요 자 가격은 좀 나가지만 진짜 비주얼이 왕 애기 새끼새 같기도 하고요 굉장히 이쁩니다 지금 눈부셔서 눈을 깎고 있어요 조명이 셉니다 자 오늘 빨리 해야겠어 이 친구들 빨리 정리를 해줘야 되서요 자 그리고 맥스노우도 들어왔고요 자 그리고 이 친구는 레이다인데 레이다는 지금 벌써 예약이 돼서 내일 바로 택배로 나갑니다 고속택배로 바로 나가고요 여러분들이 고속택배랑 일반 택배의 차이점을 몰라요 고속택배는요 지방 근처에 가까운 곳 있죠 가까운 곳에 제가 버스를 태워서 고속택배로 그러니까 터미널로 보내드리는 겁니다 만약 부산이면 부산 터미널 뭐 대충 뭐 안성이면 안성 터미널 뭐 이런 식으로 보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속택배는 당일날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문을 해 주실 때는 고속택배 일반 택배 뭐 결정해서 하셔야 되고요 이 개체들은 곤충 하모니에 쇼핑몰에 업로드가 되니깐요 여러분들 필요하신 거 있으시면 정부로 정부로에게 카카오톡 주셔서 연락을 주시면은 제가 최대한 저렴하고 건강한 개체로 분양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이렇게 끝내도록 할게요 내일은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봐요 안녕 안녕